일본만 투자해도 평생 이득인 일리는 일본어. 안녕하세요. 김미야입니다. 오늘의 일본어 단어는요. 고어콘입니다. 이 단어 듣고 설레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. 고어콘, 미팅이라는 뜻입니다. 여러분들 혹시 일본에서 생활하신다면 솔로일 때 이런 제안을 받을 수도 있어요. 금요일에 미팅할 예정인데 함께 가지 않으실래요? 기요비니 고어콘 스루 스몰이데스카, 이슈니 익히 마센카? 기요비니 고어콘 스루 스몰이데스카, 이슈니 익히 마센카? 근데 이 미팅을 아무 때나 갈 수는 없죠. 상대방이 어떤지도 궁금하고 사진도 봐야겠는데요. 사진이 있냐고 물어봐 볼까요? 음, 혹시 아이소의 샤싱 아리마스카? 아이소의 샤싱 아리마스카? 네, 이 고어콘 잊지 마시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. 그럼 또 만나요.